정답 나왔어요. 잠깐만요, 잠깐만요. 매직 카페라이들. 정답? 오! 나오세요, 나오세요. 나오세요. 두 분 같이 나오세요. 하늘 위로 날이는 마법 용단을 타고 이렇게 멋진 푸른 세상 속에 날이는 우리 두 사람 시청자! 5위 가져가요. 자, 계속해서 다음 문제 가는데요. 추석에는 또 갈비찜 아니겠습니까? 그렇지요. 그리고 또 한우가 재규가 아니겠습니까? 한우 갑니다, 한우. 우리 한우 많이 사랑해줘야 돼요. 힌트 주세요. 앤디? 앤디? 뭐야? 아, 어려운 건가요? 다음 힌트 볼까요? 유명한 씨 예쁘죠? 생머리가 아름다운 김태훈 씨입니다. 진짜 왔네? 정답! 정답! 잠시만요, 이상우 씨입니다. 이상우 씨예요. 네버랜딩 스토리. 아니에요. 정답! 정답! 자, 잠시만요. 박상민 씨입니다. 박상민 씨가 빨랐어요. 커피 한 잔. 아닙니다. 정답! 상미예요, 상미예요. 긴 생머리 그녀? 정답! 나오세요! 긴 생머리 그녀 눈에 오는 생각만 해 긴 생머리 그녀 난 미칠 것만 같아 실패예요. 한우는 한우는 날아갑니다. 아, 앤디가 틴탑의 그렇죠. 틴탑의 제작자가 앤디예요. 한우는 다음 주 만나는 걸로 하고 이번에는 혹시 낚싯대 좋아하시는 분 있습니다. 낚싯대 욕심나 하시는 분. 남자분들 관심 있죠. 박상민, 이상우 힌트 주세요! 나미, 박미, 그리고 또 이분 80년대 인기여 같습니다. 다음 힌트를 보실까요? 써가 두 배라구요. 윌 리? 윌 리? 어? 모르시겠어요? 아니 모르시겠어요. 정답을 외치세요. 모르시겠습니까? 자, 다음 힌트는 정답이 그냥 나오죠. 정답을 빨리 외치는 분입니다. 자, 이상우 씨예요. 이상우 씨입니다. 정말로 정답 나오세요. 예. 정말로 눈물이 빈돌까요 정말로 나 아직 사랑인진 모르지만 나를 믿는 것은 그대뿐 성공! 축하드립니다. 월화된 상품을 가져와서 축하드립니다. 축하드립니다. 아니 주인공이 있는데 우리 현숙 씨 본인 노래를 못 맞췄어요. 저랑 생각만 못했어요. 그러셨어요? 아하 자, 이번엔 말이죠. 캡슐 레스토어 머신 갑니다. 어떻게? 힌트 주세요. 오케이. 인천 인천인데? 어디게요? 그렇죠 그렇죠. 그렇게 유추하는 겁니다. 정답! 박상민이에요. 하나, 둘, 셋 정답! 나오세요. 어쩌다 한 번 오는 저 배는 무슨 사연 싣고 오길래 오는 사람 가는 사람 마음마다 설레게 하며 성공! 캡슐 레스토어 머신 가져갑니다. 축하드립니다. 손진영 씨. 원하는 거 하나 있어요? 요 원에 끼기. 원에 끼기. 원에 끼기. 힌트. 주스. 맞춘다. 캣뻘. 아 근데 이번 문제는 정말 어렵습니다. 뭘 캐고 있나봐요. 조개, 조개 껍질 먹고. 잠시만요 정답했습니다. 자 현숙 씨가. 아니요 기회 있어요. 예예. 하나, 둘, 셋 땡뻘. 강진의. 땡뻘이었습니다. 예예. 자 계속해서 힌트 볼까요? 정답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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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손진영이에요. 제발. 셋. 진주 조개잡이. 어머. 나오세요. 손진영이에요. 저 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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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래. 조개잡는처럼.